이미 난 다 컸다고 남행열차! 디디! 정답! 빈내리는... 뭐 다른 노래야? 춤춰야 돼, 춤춰야 돼! 해! 해! 디디! 디디! 해! 자, 정답! 남행열차가 온 줄 알지, 비록이 나간 거 같아. 손 틈새로 비치는 내 맘 들킬까 두려워. 너랑 나. 둘! 버스 안에서! 정답! 와, 알았는데! 이런 무대인같이! 와, 알았는데! 이런 무대인같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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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안 귀여워! 안 귀여워! 자, 정답! 잘한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파이팅! 각국의 수도 이름을 차례대로 얘기하세요. 브라질리아! 브라질리아! 그리고! 베이징! 그리고! 마드리드! 정답! 표시 돌아다. 그리고! 오, 먹어! bam! 파니팅! 아주 나왔습니다. 저게 뭔데, 엉덩이 왜 이렇게. 사이로도 겁나 봤는데. 우리 박수는 이렇게 하지 않나요? 다음 문제 줄게. 거친 통에 바다 달리고. 어? 유승혜, 기록까지 생각했어. 놀아줘, 고등어. 정답! 춰쳐야 돼, 춰쳐야 돼, 춰쳐야 돼. 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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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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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춰, 춰. 다음, 다음 투. 음악 주세요. 우리 성악구 가겠습니다, 성악구. 음악 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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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자, 선악구 정답.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자, 정답은? 원우. 하나. 60대 노부부 이야기. 그리고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60대 노부부 이야기. 그리고 하나, 둘, 셋.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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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됐어. 아, 이거 알 것 같은데. 그때 또 사실. 그리고 결혼해줘. 정답! 정답! 나 몰랐어. 정답! 나 몰랐어. 난 완전 이때 볼 수 있잖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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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운 갈대밭에 새피우는 두견새야. 열여덟 딸기 같은... 어린네? 린딩동! 린딩동! 낭낭 18세! 아니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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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승은 또 안 된대요. 와, 진짜 대박!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수근이 형이랑 카이랑 한번 린딩동 쳐봐. 그래서 잘 춘 사람한테 점수 주세요. 오케이! 성악구대 댄스구야. 이런 춤이 형. 자, 계속 이어서. 카이는 진짜 춤 잘 춰단갑니다. 자, 승원! 음악 주세요. 클래쓰 Rutgers. 민학이 형 갖추기와 함께 했는라는 아이템이 형 song. 야, 카이가 세계 최고인데. 린딩동! 린딩동! 린드 슝! 린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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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행위를 합친은 끝. 린딩동! 아, 인정. 그대 그 아름다운 모습 난 넋을 잃고 야맣지 그대의 정답은? 박진영, 허니! 그리고 레즈고투게더! 정답! 정답! 핑크머리는 말 한마디도 안했는데 왜 본인이 이수근이라고 생각해? 나는 수근이는 개인기 하면 오독립댄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 오독립댄스? 오독립댄스? 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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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저렇게 해? 이래도 모르겠니 수근아? 진짜 잘해! 형아! 이거 좀더 길게 보여줘 야, 그럼! 아니, 이거 수근이 잘해! 같이 같이! 너네는 오독립 테스트 해가지고 제일 잘하는 사람 세력을 택하지 않고 꼬수를 이렇게 잘 입어야 돼 그리고 너희들 오해가 있는데 오독립댄스 스텝이 없어 그래? 오로지 무릎 간절로만 이용해서 하는 거야 넌 이렇게 끼였잖아 이건 통아저씨 통아저씨 오독립은 창의레이스 정강 상태가 좋은 무릎이 뒤로 가고 안 좋은 무릎이 앞으로 가야 돼 왜냐면 뒷발이 지지 하내루! 왜 이렇게 해? 이거 오를 다음에 흰자만 봐야 돼 대박! 첫자눈, 알았지? 하나, 둘, 셋, 넷 오독립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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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너 이수근 아니야 나야 창피해했어 오독립을 하면서 창피해했어 일단 이수근 탈락 아니야, 내가 볼 때 저 정도를 한다는 거는 굉장한 용기야 용기! 상에서 이제 결정할 시간 감사합니다.